사하 경찰서는 고객의 외환자금 19억 원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본인과 지인 계좌로 빼돌린 부산은행 영업점 직원 20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원금을 거의 모두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은행은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뒤 해당 영업점에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